안녕하세요. 저는 성격이 유별난 며느리 때문에 뒷목 잡을 뻔한 60대 후반 여자입니다.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데 어찌 며느리를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가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도가 지나치는 날이 오더군요. 저는 온 가족이 눈물을 흘리며 난리가 났던 그날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남편과 결혼해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직업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공부보다도 인성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애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호야, 혜윤아,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건 바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항상 아빠 말 명심하거라. 알았지? 하지만 그런 남편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할 때가 있더군요. 어느 날부터 월급날에 이상하게 자꾸 돈이 비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친구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좀 빌려줬어. 당신한테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당시 저희 집도 그리 좋은 형편이 아니었는데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도 또 그 다음 달도 자꾸 돈이 비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남편을 미행하기로 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바랬지만 자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무래도 남편이 딴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남편 뒤를 졸졸 따라갔는데 남편이 어느 허름한 집에 들어가더군요. 저는 여기가 남편이 상간녀를 만나러 가는 곳이구나 하고서 이를 꽉 깨물고 남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안엔 상간녀는커녕 아빠서 누워있는 남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그 남자한테 돈 봉투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은석이 아버님 몸은 좀 괜찮으세요? 몸이 아프실수록 더 잘 드셔야 되는데 못 드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네요. 이건 제가 생활비에 좀 보태시라고 넣은 거고요. 이따가 가기 전에 부엌에 쌀이랑 라면도 좀 놓고 갈게요. 은석이가 아버님이 아프셔서 걱정이 많은데 얼른 쾌차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은석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렇게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지 제가 얼른 일어나서 우리 은석을 위해 일도 하고 선생님께도 꼭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보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저 몰래 외도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던 남편은 자기가 맡은 반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하고 있다가 옆에 있는 물건을 건드리는 바람에 뒤돌아본 남편과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뭐, 뭐야?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아, 여보.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장 가는 길에 당신이 웬 골목으로 들어가길래 뭐하나 싶어서 따라와 봤지. 저는 순간 남편을 오해했던 제 자신이 너무 창피해지더군요. 이렇게 좋은 사람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 생각을 하다니 남편한테도 너무 미안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어려운 학생들을 많이 도와주더라고요. 제가 집에 반찬을 해놓으면 그걸 덜어서 어렵게 사는 학생 집에 갖다주기도 했어요. 여보, 미안한데 나 이 반찬 좀 조금 덜어가도 될까? 우리 반 학생 중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다니는 애가 있어서 걔가 할머니랑 둘이 사는데 할머니도 몸이 많이 편찮으시대. 아휴,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대로 갖다줘. 하여튼 당신이 맡은 애들은 정말 복받았다니까. 세상에 1억 개까지 학생들을 챙겨주는 선생님이 어딨어. 한 번은 남편이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집에 안 온 적이 있었어요. 너무 걱정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냐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오늘 우리 반 애가 학교 끝나고 청소하다가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렀거든. 그래서 급하게 병원 데려가서 검사받았는데 맹장염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수술 일정 바로 잡고 걔네 부모님 오실 때까지 옆에서 있어주느라 좀 늦게 왔어. 그래도 수술만 하면 금방 괜찮아질 거래. 저희 남편이 워낙에 모범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희 애들도 남편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딸은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엄마, 난 나중에 꼭 학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도 우리 아빠처럼 내가 맡은 애들한테 공부뿐만이 아니라 사랑을 가르쳐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빈말은 아니었는지 저희 딸은 정말로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답니다. 저희 아들도 대학을 졸업해 평범한 직장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저희 집에 누가 찾아온 거예요. 그건 바로 남편이 예전에 생활비를 도와줬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새 어엿한 성인이 된 그 학생은 한우까지 사와선 저희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큰절 받으십시오. 저 선생님 덕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얼마 전에 대기업에도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저 어려울 때 도와주셨던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이고 참, 내가 뭘 그렇게 도와줬다고 그래? 단위가 스스로 노력해서 잘 된 건데 그게 어찌 내 덕이야? 당연히 선생님 덕이죠. 저희 아버지 편찮으셔서 누워계실 때 선생님께서 먹을 것도 갖다 주시고 생활비도 보태주셨잖아요. 그때 안 그러셨으면 전 학업도 포기하고 일하러 갔을지도 몰라요. 저희 아버지 결국 몇 년 전에 돌아가시긴 했지만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해하셨는데요. 그러자 옆에서 보고 있던 저희 아들이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아버지, 얼른 절 좀 받아주세요. 어른으로서 너무 빼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아이참, 그래도 내가 절 받을 정도까지는 아닌데. 남편은 민망해하면서도 학생한테 절을 받으며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써서 도와줬던 학생이 이렇게 잘 됐으니 남편도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게다가 남편 덕분에 저희 집은 명절때도 북적북적했습니다. 남편이 맡았던 학생들이 명절때마다 찾아오곤 했거든요. 선생님, 그동안 건강하셨죠? 저 고향 내려온 김에 선생님 한 번 뵙고 가려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명절인데 집에 가서 가족들 얼굴부터 봐야지 나한테 왜 찾아와? 선생님이 저희한테는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신데 당연히 명절때 찾아뵈야죠. 이거 종합영양제인데 매일매일 챙겨드세요. 선생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건강관리하셔야 되잖아요. 남편은 집에 찾아오는 학생들을 한 번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았어요. 항상 작은 거 하나라도 챙겨주려고 하더군요. 저는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 모습이 존경스럽고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 남편은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어느새 저희 애들의 나이도 30대가 되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던 저희 아들이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며느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며느리인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컸는데 두 분 다 돌아가셔서 지금은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상견례 같은 것도 안 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때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어요. 제가 혼주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한테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중년의 여자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혜의 엄마입니다. 저희 지혜의 시어머니 되시죠? 예? 사부인이시라고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진작에 뵙어야 하는데 이렇게 결혼식에서 처음 뵙네요. 아 예. 그래도 딸 결혼식이니까 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럼 바쁘신 것 같은데 전 조용히 결혼식만 보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혜의 착한 애니까 잘 부탁드려요. 안사도는 그렇게 말하더니 훌렁 자리를 떠나버리더군요. 나중에 식사라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결혼식이 끝난 뒤엔 이미 사라지고 없더군요. 저희 며느리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연락 안 하고 지낸다고 했었는데 그래도 딸 결혼이라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간 거였나 봐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집안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며느린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처음 얻은 손주라 그런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저는 선물을 바리바리 사들고 가선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아가 정말 고생 많았다. 애 낳느라 엄청 힘들었지? 어머님 저 애 낳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 세상 엄마들이 힘든 걸 다 겪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럼 아프고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예쁘지 않니? 나도 우리 손주가 너무 예뻐서 어찌야 될 줄 모르겠다. 어쩜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은지 우리 애들 낳았을 때랑은 기분이 또 달라. 왜요? 기분이 어떻게 다른데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땐 너무 사랑스럽고 감격스러웠는데 손줄 보니까 두 배로도 감격스럽지 뭐니. 이게 다 새아가 네 덕분이다. 네가 우리 집안의 포물이야. 포물. 그때까지 며느리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성격이 싹싹한 편이라 너무 예뻤거든요. 그렇게 아들 결혼한 지 2년 뒤 저희 딸도 평범한 직장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사이도 정말 저희한테 잘하더라고요. 한 번은 사이가 저희 집에 홍삼을 사온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이거 제가 몸보신 좀 하시라고 사왔습니다. 맛이 좀 진해서 씁쓸하긴 한데 그래도 원래 몸에 좋은 이야기 입에 쓴 거 아시죠? 아이고, 뭘 이런 걸 다 사왔어. 우리 아직 팔팔해서 이런 거 안 먹어도 되는데. 에이, 원래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 까드릴 테니까 한 번 드셔보세요. 사위는 저희한테 홍삼을 먹으라며 가위로 입구를 하나 자르더군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저희 며느리가 그걸 뺏어서는 자기가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이에,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으, 쓰긴 진짜 쓰네. 왜요? 제가 좀 마시면 안 돼요? 저도 가족인데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딸이 며느리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새언니, 그래도 그렇지. 이이가 우리 엄마 아빠 드리려고 자른 걸 새언니가 그렇게 홀라당 먹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내가 방금 마셔보니까 마음만 쓰지 별 효과도 없는 것 같은데요, 뭘. 홍삼이 마신다고 바로 효과가 나와요? 어? 진짜 성격이 이상하네. 새언니, 하나 먹었으니까 저리 가요. 나머지 우리 엄마 아빠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며느린 입을 삐죽거리며 옆으로 비키더군요. 저는 며느리가 갑자기 왜 그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저희 딸이 손녀딸을 낳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 예뻐서 며느리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저희 딸한테도 선물을 바리바리 사줬습니다. 저희 딸이 고맙다면서 제가 선물한 아기 내복을 펼쳐보고 있는데 옆에서 며느리가 또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뭐야, 어머님 저한테 선물해 주셨을 땐 이렇게 귀여운 거 안 주셨잖아요. 왜 아가씨한테만 더 좋은 선물 주세요?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너한테도 내 나름대로 예쁜 거 골라서 사준 건데 내가 준 선물이 마음에 안 들었었니? 그때 당시에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비교되잖아요. 이왕 사주실 거면 저도 이렇게 좀 귀엽고 예쁜 걸로 사주시지 저희 앤 아들이라고 일부러 무난한 것만 사주신 거예요? 아유, 내가 진짜 별소리를 다 들어본다. 그럼 너희 애랑 얘네 애랑 쌍둥이도 아닌데 옷까지 다 똑같은 걸로 사줘야 되니?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시비 걸지 말고 네 신우에 낳은 거 축하나 해줘라. 알았어? 분명히 저희 딸이 결혼하기 전엔 며느리가 말도 예쁘게 하고 저한테 어머님, 어머님하고 잘 따랐는데 저희 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이상해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며느린 친정식구가 없다 보니 명절때도 저희 집에만 왔었는데 저희 딸이 결혼하고 첫 명절때도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사위가 사돈댁에서 음식을 좀 쌓은 거예요. 사위는 쌓은 음식을 펼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명절때 새우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쌓아봤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따뜻해하지 맛있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데워서 드려볼게요. 사위는 넓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새우전을 올려서 데우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그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아이 냄새만 맡았는데도 군침이 아주 싹 도네. 그런데 자네, 이런 거 전자레인지에 데우는 것보다 프라이팬에 데우는 게 더 맛있는 건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야 당연히 알죠. 제가 이래 봬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도 와서 집안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며느리가 식용유를 집어들더니 한참 새우전을 데우고 있는 프라이팬에 들이붙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갑자기 거기다가 기름을 왜 또 부어? 아니, 이왕 데우는 거 기름에 빠삭빠삭하게 튀기라고요. 원래 바삭해야지 더 맛있잖아요. 그나저나 서방님,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와서 집안일 많이 해봤다면서 전부 칠 때 기름 많이 들어가는 거 몰랐나 봐요. 그리고 뒤집을 거면 빨랑빨랑 뒤집지. 왜 이렇게 느려요? 아유, 좀 비켜봐요. 내가 해볼 테니까. 며느린 그렇게 얘기하더니 사위한테서 뒤집개를 뺏어서 새우전을 팍팍 뒤집기 시작하더군요. 그러다가 기름이 튀어서 사위 얼굴에 맞고 말았어요. 앗, 뜨거워! 순간 옆에 있던 저희 딸이 그걸 보고 크게 화를 내더군요. 새언니, 진짜 왜 이래요? 이희가 혼자 자라고 있었구만. 왜 와서 해방을 놓고 난리냐고요. 새언니 때문에 이 얼굴에 기름이 튀어서 아파하는 거 안 보여요? 참나, 요리 잘한다는 사람이 기름 튀는 걸 그렇게 무서워하면 어떡해요. 난 뭐 기름 안 튀어봤나? 하도 답답해서 내가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는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이번엔 저희 아들까지 며느리한테 화를 버럭 내더군요. 당신, 내가 제발 우리 가족들이랑 싸우지 말라고 했지? 왜 가만히 있던 사람 건드려가지고 일을 크게 만들어? 당장 그 뒤집게 내려놓고 나오지 못해? 결국 며느린 저희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부엌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저희 남편도 답답했는지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며느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안 좋아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며느린 저희 아들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들 하나를 더 낳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둘이 사이는 좋은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들이 결혼한 지 5년쯤 됐을 때 저희 집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유난히 피곤해하고 입맛이 없다고 했던 저희 남편이 병원에 갔다가 대장암을 진단받게 된 거예요. 암이라는 병이 아무리 흔해도 남의 얘기인 줄만 알았는데 저희 남편이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도 저희 며느린 시아버지가 아프다니까 죽까지 직접 끓여왔더라고요. 아버님 이거 제가 집에서 끓여온 죽인데 한 번 드셔보세요. 원래 암환자분들은 식사를 잘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내가 우리 며느리를 봐서라도 한 술 떠봐야지. 하지만 저희 남편은 영 넘어가지 않는지 한 술 뜨고 숟가락을 다시 놓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고 며느리가 이러는 겁니다. 뭐예요. 제가 기껏 끓여왔는데 겨우 그거 드시고 안 드시는 거예요? 맛없으면 맛없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시지 진짜 아버님 너무하시네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아픈 이 쉐비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아파서 죽이 안 넘어간다는데 억지로 넘기다가 체해야겠니? 그래도 네가 이렇게 죽 끓여와서 고맙다고 얘기도 했잖아. 그러자 며느린 기분이 나빴는지 말없이 일어나서 나가버리더군요. 그 이후에도 며느리가 저희 남편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매번 사소한 걸로 저렇게 혼자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속상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은 남편이 빨리 병을 극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같고 하루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나 이제 치료 그만 받을래. 의사 말이 길어야 3개월이라고 하는데 남은 3개월 동안 평원에서 힘들게 보내고 싶지 않아. 나 그냥 퇴원하고 우리 가족들이랑 남은 시간이라도 즐겁게 보내고 싶어. 여보 그래도 치료를 받을 만큼 받아봐야지 이렇게 갑자기 포기해버리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항암치료라는 게 이렇게까지 뭔가 마음이 힘든 건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러니까 제발 나 치료 그만 받게 해주라.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너무 속상한 마음에 그만 남편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고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병에 걸리는 바람에 당신 속을 썩여서 미안해. 당신 요즘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며느리 때문에도 골치 많이 아프지? 그런데 우리 며느리 너무 미워하지마. 겉으로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불쌍한 애야. 당신은 이 와중에도 며느리 얘기가 왜 나와? 하여튼 맨날 남만 챙기지 본인 몸은 챙길 줄도 모르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정말 못 살아. 착하디 착한 남편은 자기 몸이 그렇게 아픈데도 혹시나 제가 며느리를 미워할까 봐 저한테 당부까지 하더군요. 역시 항상 남을 위하는 그 인성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저희 남편이 워낙에 의지가 완강한 탓에 결국엔 치료를 중단하게 되었어요. 그 후 집에서 가족들이랑 같이 지냈는데 의사가 3개월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7개월이나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 장례식장엔 남편이 가르쳤던 학생들도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남편 영정사진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세상에 당신처럼 인생 잘 산 사람도 없을 거야. 난 솔직히 예전에 당신이 원망스럽고 미울 때도 있었어. 우리도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당신이 자꾸 얼마 안 되는 그 월급으로 학생들을 도와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 떠나는 길을 배웅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 걸 보니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새삼 또 깨닫게 되네. 여보 여보 당신이 가르친 학생들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하늘에서 잘 지켜보면서 살아. 알았지? 알았지? 다들 당신한테 고마워 더 열심히 살 거야.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린 그 순간부터 이별을 예상하고 있긴 했지만 진짜로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저희 딸이랑 사위도 저를 자주 찾아오더군요. 그런데 한 번은 이미 딸이랑 사위가 와 있는 상태에서 며느리 혼자 절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온 며느린 저희 딸이랑 사위를 보자마자 표정이 변해선 또 짜증을 내더군요. 뭐야 아가씨랑 서방입 또 왔어요? 지난주에도 왔다 갔으면서 뭘 이렇게 자주 와요? 아휴 진짜 기분 나빠. 새언니 왜 또 우리한테 시비해요? 우리가 뭐 못 올 때라도 왔어요? 사람이 원래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 몰라요?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오지 말걸. 어머님 아가씨 있으니까 전 필요 없으시죠? 저 그냥 집에 갈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몸을 휙 돌려 나가버리더군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가족들이 옆에서 절 많이 위로해 준 덕분에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릴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왜 불행은 연달아서 찾아오는 건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저한테도 끔찍한 병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최근 들어 겨드랑이 쪽이 욱신거리고 아프길래 병원을 갔다가 유방암신단을 받게 된 거예요. 세상에 남편도 암으로 떠났는데 저까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이 소식을 들은 저희 아들이 절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아무래도 안되겠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가셨는데 어머니만큼은 절대 그렇게 못 보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랑 같이 살아요. 어머니 예전부터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다고 하셨죠? 저희가 전원주택 지어서 거기로 모실 테니까 거기서 요양도 하면서 저희랑 같이 지내자고요. 뭐라고? 아휴 됐다 됐어.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너희를 힘들게 하면 되겠니? 힘들긴 뭐가 힘들어요. 부모가 아프다는데 이 정도도 못하면 그게 자식이에요? 저희 어머니 끝까지 모시고 살 거예요. 이미 이 사람하고도 얘기 다 끝냈다고요. 저는 아들은 그렇다 치고 며느리가 그 말에 동의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며느리 행동으로 봐선 절대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정말이니? 애미 너도 정말 날 모시고 살아도 괜찮다는 거야? 안 괜찮으면 뭐 어쩔 건데요. 제가 그래도 맘 며느리인데 어쩔 수 없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내가 그래도 자식이랑 며느리를 정말 잘 뒀구나. 물론 며느리가 툴툴대며 말하긴 했지만 그래도 속으로는 절 생각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하며 기껏 보여드렸는데 관심도 없으신 거예요? 됐어요. 보기 싫으면 마세요. 며느린 또 저한테 툴툴거리더군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굳이 절 모시고 산다고 하는 며느리가 그렇게 밉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동호야 그리고 에미야 날 위해서 집까지 짓고 같이 살아준다고 해서 정말 고맙구나.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희 덕분에 참 즐겁게 살다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 너희한테 주마 너희가 나 모시고 사는 값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바꿔라. 그렇게 저는 딸한테 줄 재산 일부를 남기고 나머지 전 재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재산 욕심도 없었고 제가 떠나고 나면 저희 자식들이 잘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준 거였어요. 그 후 한 달쯤 지나 드디어 전원주택이 완공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같이 집을 구경하러 갔는데 집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아이고 이게 정말 우리 집이야. 드라마에서만 보던 집이 내 눈앞에 있으니까 믿어지지가 않네. 엄마 오빠 덕에 이런 집에서도 살아보고 진짜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오빠는 효자라니까 효자. 니 오빠만 효자냐. 니 새언니도 효부지. 세상에 아무리 시혜미가 아파도 집까지 지어서 같이 산다고 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제가 그렇게 얘기하자 며느린 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때는 며느리가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그 후 저희는 집안에 들어가서 거실이랑 방도 구경했어요. 인테리어도 어찌나 예쁘게 했는지 제 마음에 쏙 들더라고요. 어머니 마음에 드세요?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더 필요한 가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괜찮은 걸로 한번 알아볼게요. 아니야. 더 필요한 거 없다. 이 정도면 완벽한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그런데 그때였어요. 저희 며느리가 갑자기 제 팔을 끌고 거실로 나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 구경할 만큼 다 하셨죠? 그런데 방금 이의가 말한 건 취소예요. 저 방은 어머님 방이 아니라 그냥 창고로 쓸 거예요. 뭐라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긴요. 이 집에 어머님 자리는 없다고요. 설마 진짜로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 줄 아셨어요? 요즘에 자식들이랑 같이 사는 것도 민폐예요, 민폐. 요즘에 괜찮은 요양원도 많으니까 제가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어느 요양원으로 가실래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로 모시면 되죠? 저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어쩐지 맨날 신통만 부리던 며느리가 저를 모시고 산다고 한 게 이상했는데 다 꿍꿍이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날 모시고 산다길래 고마워서 내 재산까지 물려줬더니만 이제 받을 거 받았으니까 나 같은 거 필요 없다 이거야? 그래요. 어차피 어머님도 저랑 같이 살기 싫으시잖아요. 저도 어머님이랑 같이 살면 불편해서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요양원이나 가세요. 이 집에서 나가시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저희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세게 후려치더군요. 며느린 충격받은 얼굴로 저희 아들을 노려봤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뭐하는 짓이야?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야? 우리 어머니 모신다고 한 거 당신도 찬성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냐고? 내가 당신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언제까지 막무가내로 구는 거 참아줄 줄 알았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때 저희 딸도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야, 너 내가 기분 나빠서 이제 새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어. 너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제사 노리고 모신다고 헛소리한 거였구나. 어쩐지 매번 별것도 아닌 걸로 시비 걸고 짜증만 내던 사람이 웬일로 우리 엄마를 모신다고 하나 했다. 너 오늘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우리 엄마 속이고 뒤통수 친 거 가만 안 두겠다고. 가만 안 둬 어쩔 건데요. 뭐, 나랑 맞짱이라도 뜨자 이거예요? 그래, 오늘 어디 여자끼리 한번 붙어보자고. 나 우리 오빠 와이프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러니까 각오해? 알았어? 참나, 나도 안 봐줄 거거든. 야, 너 이리 와봐. 나도 머리채 뜯을 줄 아니까 이리 오라고. 저희 딸이랑 며느린 서로 그렇게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기 시작하더군요. 가족들이 다 나서서 말렸는데도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딸이 힘이 더 쎘는지 결국엔 며느리가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다들 너무해요. 아무리 내가 미워도 그렇지 어떻게 내 편을 아무도 안 둘 수가 있어요? 어머님도 진짜 실망이에요. 어머님도 저 싫어하시는 거죠? 뭐라고? 내가 널 싫어하긴 뭘 싫어해. 네가 그 자꾸만 알같지도 않은 짓을 하니까 우리 가족들이 너한테 뭐라고 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 진짜 어머님 뵈러 올 때마다 속상해 죽겠단 말이에요. 내 편은 아무도 없고 맨날 저만 혼자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만 혼자라니. 맞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절 싫어하는데 여기에도 다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도 버림받았는데 이젠 시댁 식구들한테도 버림받은 거라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제대로 말하지 못해? 너 혼자만 아는 얘기라면 우리 더러워 쩌라는 얘기야. 싫어요. 제가 말해봤자 뭐가 달라지는데요. 가족들 다 점유화하는 건 어차피 똑같잖아요. 아니래도 그러네. 무슨 일인데 그래? 도대체 뭐 때문에 네가 이러는 거냐고. 그러자 며느린 한참 동안 서럽게 울더니 결국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엄마 아빠가 둘 다 며느리를 못 키운다고 하는 바람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졌다더군요. 며느린 매정하게 떠나는 엄마한테 울면서 이렇게 매달렸대요. 엄마 나 버리지 마. 갈 거면 나도 데려가란 말이야. 엄마 아빠 없이 나 혼자 여기서 사는 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데려가줘. 안 돼. 엄마는 너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이미 새로 가정을 꾸리기로 한 사람이 있어서 더 안 돼. 그러니까 넌 앞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 엄마 제발 가지마. 제발. 그렇게 부모님이 이혼하고 각자 가정을 꾸리는 바람에 며느린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학교에 다 소문나는 바람에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당했었대요. 야. 쟤 엄마 아빠 없는 애래.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가고 아빠도 이혼하고 금방 새살림 차렸대. 쟤도 딱 보니까 남자애들 엄청 꼬시고 다니게 생기지 않았냐. 하긴 그 피가 어딜 가겠어. 며느린 그럴 때마다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소리를 쳤지만 친구들은 믿어주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학창 시절 내내 외톨이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런데 집에서라도 가족이 힘이 되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며느리를 미워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맨날 며느리한테 이렇게 구박을 했대요. 아휴. 내가 다 늙어서 너 때문에 이게 뭐냐. 생긴 것도 지 엄마 똑 닮아가지고 아주 꼴 베기 싫어 죽겠네. 내가 네 얼굴만 보면 아주 우라통이 터질 것 같으니까 거실로 나오지 말고 방에 콕 처박혀 있어. 알았어? 게다가 할아버지는 집에서 밥을 먹을 때 며느리가 조금이라도 소리를 내면 화를 내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실수로 젓가락이 접시에 부딪혔는데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대요. 지혜 너 밥상머리 예절도 못 배웠냐. 너 그 단식으로 먹을 거면 밥 그만 먹고 들어가. 난 너 같은 애랑 같은 밥상에서 밥 못 먹겠으니까. 며느린 그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서럽게 울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따돌리지 집에서도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구박하지 의지할 엄마 아빠는 없지 정말 말도 못하게 외롭고 힘들었대요. 결국 며느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독립해 자기 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합니다. 결국엔 대학을 다니던 중 할아버지 할머니가 차례대로 돌아가시게 되었대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결혼 소식을 알리려고 부모님한테 연락했는데 아빠는 아예 연락이 안 되고 엄마도 별 반응이 없었다더군요. 그러다가 막상 결혼식 때 엄마가 오긴 왔는데 와서 사진도 안 찍고 홀라당 축의금만 가져갔다고 하더군요. 며느린 그 얘기를 하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전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미움만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사랑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가 이 일을 만나서 처음으로 사랑을 받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남들처럼 결혼하면 시댁 식구들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도 처음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저 예뻐해 주셔서 너무 좋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잖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은 아가씨가 결혼하니까 저보다 서방님을 더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너보다 김서방을 더 좋아했다고 그래? 서방님이 선물만 사오면 엄청 칭찬하고 고마워하셨잖아요. 저요? 솔직히 그때 괜히 심통나서 어머님 홍삼 뺏어서 마신 거였어요. 어머님이 서방님 선물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 일부러 그런 거라고요. 뭐라고? 아휴, 네가 오해를 해도 단단히 했구나. 며느리나 사이나 똑같이 예쁜데 내가 설마 사이가 사온 선물만 좋아했으려고? 제가 보기엔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잘하려고 했는데 서방님이 더 잘하니까 괜히 질투가 났어요. 제가 지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출산 선물도 저보다 아가씨한테 더 예쁜 거 사주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딸이 아니라 며느리라서 차별하신 거 아니에요? 아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도 분명 아니라고 얘기했잖니. 정말 아니라고요? 그런데 왜 아가씨한테 사준 아기 내복이 더 예뻤던 건데요. 그건 진짜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네 취향을 몰라서 그런 거지. 일부러 우리 딸한테만 더 좋은 선물 사주려고 그랬던 거 아니야. 이건 내가 이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마. 정말이에요? 정말 저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 저랑 같이 살기 싫어하셨는데요? 전 어머님이 저 미워하는 것 같아도 전 어머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시다길래 전원주택 지어서 모시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인테리어 보여드려도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맨날 시큰둥 하셨잖아요. 그건 네가 센스 있게 다 알아서 잘하니까 널 믿고 맡긴 거지. 내가 참견해봤자 촌스러워지기밖에 더 하겠니? 그리고 네가 뭘 까먹은 것 같은데. 나 환자야, 환자. 안 그래도 기운이 없는데 내가 너랑 같이 인테리어 보면서 호들갑 떨길 바랬던 거야? 그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 어머님이랑 같이 인테리어도 이것저것 구경하고 고르면서 웃고 떠들고 싶었는데 어머님이 너무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저랑 같이 살기 싫어서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꿍해 있다가 아까 어머님한테 괜히 심통 부린 거예요. 제가 설마 어머님을 진짜로 요양원에 모시겠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이 집도 안 지었죠. 며느린 그렇게 말하고선 어깨까지 들썩이면서 흐느이더군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많았으면 사소한 것에 오해를 하고 다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가 여태까지 그렇게 행동했던 게 다 우리를 오해해서 그랬다는 거야? 그럼 너야말로 우리가 미워서 그랬던 게 아니었다는 거네. 당연하죠. 저한테 이제 가족은 여기 있는 분들밖에 없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안 그래도 가족한테 버림받은 저인데 제가 어떻게 가족을 미워할 수가 있겠어요. 저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님한테 한번 속 터놓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아버님이 가족들이 저를 미워하는 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얘기를 듣고도 그 말을 못 믿고 계속 이렇게 행동한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알고 보니 저희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며느리의 사정에 대해 미리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보고 며느리가 불쌍하네니 미워하지 말라고 했던 건가 봐요. 이런 걸 알았으면 저한테도 진작 얘기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저희 남편은 며느리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서 말을 안 꺼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며느리가 한참 울고 있으니까 저희 아들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이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픔이 있는 건 알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러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중간에서 더 잘했어야 됐는데 이게 다 제 잘못이에요. 그런데 이번엔 저희 딸까지 나서서 이러더군요. 아니에요. 이건 제 잘못이에요. 새언니가 그런 아픔이 있었으면 같은 여자로서 내가 먼저 알아채고 보듬을 줬어야 됐는데 내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그랬어요. 새언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라도 얘기해 주지 그랬어요. 우리 엄마는 시어머니니까 어려워서 그랬다고 쳐도 전 새언니랑 한 살 차이밖에 안 나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아가씨한테 어떻게 해요. 이런 얘기했다가 아가씨한테 더 밑보이면 저만 더 외톨이 되는 거잖아요. 아휴, 제가 새언니를 왜 미워해요. 그래요. 솔직히 눈꽃만큼도 안 미워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그건 새언니가 우릴 마음대로 오해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우리 가족이 이해 안 해줬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가씨. 진작에 얘기했어야 됐는데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날에 저 때문에 괜히 분위기만 흐리고 이게 다 제가 못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사이가 아까 사온 맥주를 꺼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 자. 그럼 우리 모든 오해가 풀렸으니까 그만 울고 파티나 합시다. 어머님이랑 형님네랑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게 됐는데 계속 울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에미야. 이제 그만 울고 고개 좀 들어보렴. 아이고, 이렇게 예쁜 애가 그동안 가족들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이 많았구나. 네가 가족한테 한 번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우리한테도 그럴까 봐 걱정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걱정은 할 필요도 없다. 한 번 가족이면 영원히 가족이지 우리가 널 왜 미워하고 왜 버리겠니? 정말이에요, 어머니? 정말 저 안 버리실 거예요? 으이구, 내가 널 버리긴 왜 버려? 너야말로 이 CM이 늙고 병들었다고 어디 갖다 버리는 거 아니고? 그럴 리가요. 저 절대 그런 짓 안 해요. 제가 좀 속이 좋고 질투심이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나도 네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너랑 우리 아들한테 재산 그렇게 많이 물려준 거야. 그런데 네가 아까 날 요양원으로 보낸다고 해서 내가 오해할 뻔했잖아. 그래도 이렇게 지금이라도 속 터놓고 얘기해 주니 정말 고맙구나. 우리 앞으로는 서로 오해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꾸나. 알았지? 알았어요, 어머니. 저 앞으로는 절대 못난 행동 안 할게요. 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다시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었답니다. 그동안은 며느리가 너무 성격이 이상하고 예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참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진작에 그걸 알았다면 어른으로서 감싸주고 위로해 줬을 텐데 그걸 몰라서 저도 매번 혼내기만 했던 게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가족들이 다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를 모시려고 했던 그 마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후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같이 새로 지은 전원주택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가 해결되고 나니까 제 마음이 편해져서 그런지 경세도 점점 나아져갔어요. 저희 며느린 그 일 이후로 완전히 태도가 변해서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며느리가 되었답니다. 제 생일 땐 며느리가 직접 생일상까지 진수성찬으로 차려줬어요. 딸이랑 사이도 왔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어머님 생신상은 환자식으로 준비했으니까 싱겁고 맛없어도 그냥 드세요. 아셨죠? 오늘 주인공은 어머님이니까 어머님한테 다 맞춘 거예요. 어머 새언니 이거 정말 환자식 맞아요? 좀 삼삼하긴 해도 맛있는데요? 새언니 원래 이렇게 요리 실력이 좋았었어요? 당연하죠. 내가 이래봬도 자치 경력이 몇 년인데 이 정도도 못 만들겠어요? 평소에도 어머님 식단은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으니까 아가신 걱정 붙들어 매세요. 그나저나 그 선물은 뭐예요? 그러자 이번엔 저희 사이가 큰 박스 하나를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거 발 마사지긴데 집에서 한 번씩 하시라고요. 원래 발부터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에 좋은 거잖아요. 아이고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네. 아차차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우리 며느리 삐질라. 난 우리 사이가 사다 준 선물도 너무 고맙고 우리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려준 생일상도 너무 고마워. 둘 다 최고야. 최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며느리가 피식 웃으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머님 이제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어머님이 서방님만 예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매번 저 삐질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유 그래? 그럼 이제 매번 설명 안 해도 되는 거지?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난 우리 가족들 다 똑같이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등수 매기지 말어. 앞으로 서로 등수 매기면서 싸우면 내가 가만히 안 둘 줄 알아? 알았지? 당연하죠. 이제 절대 그럴 일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믿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하니까 가족들 모두 웃음을 빵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 며느리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흐려졌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며느리 덕분에 더 화목해진 것 같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또 저를 얼마나 챙기는지 제가 오히려 귀찮을 지경이랍니다. 어디 아픈데 넘는지 컨디션은 괜찮은지 아주 수시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우리 며느리 걱정시키기 싫어서라도 빨리 이 병을 이겨내고 완치되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손주들도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 요즘엔 손주들 재롱보는 재미로 산답니다. 저희 남편도 이 즐거움을 같이 누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만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남편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네요. 아마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래도 며느리가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며느리가 마음속 상처 때문에 그랬던 거니까 너무 밉게만 보지 마시고 예쁘게 봐주세요. 저도 전엔 몰랐는데 저희 며느리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